학교 다닐 때도 그럼 앞서서 맨날 나가서 노래하고 그랬겠네? 옛날에 내가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내 별명이 길나발이야 길나발? 길나발, 길에서 노래 부르고 다닌다고 아, 나발 길나발? 나팔, 길나발 지금도 옛날 사람들은, 친구들은 길나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거야 같이 OS판으로 표시를 좀 해줘 솔직하게 대답해주길 바래 질문 주세요 하나, 둘, 셋, 같이 들어 주세요 울린 적은 없다 넌 뭐야? 난 좀 울렸어 울렸어? 언제? 학교 다닐 때 네가? 때렸지? 때려서 울린 거야, 뭐야? 때려서 울렸냐고? 아니야, 나 괜찮았어 그래? 근데 왜 울렸어? 왜 울렸어? 형, 아니 진짜 솔직하게 사귀자고 그랬는데 근데 싫다고 그랬어 아, 왜? 물이 좀 높았거든 어떤 스타일이었는데? 어? 신혁이 같은 스타일이야? 김씨야? 학교 다닐 때 이 하나 친구는 없었어? 친구들이 나를 쫓아다녔는데 여자들이? 어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뭐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누군데? 그 누군데? 아유, 이름 못하지 지금쯤 그분이 지금 같이 사는 분은 아니지? 그럼 뭐 어렸을 때 만난 사람은 지금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 세상에 아유, 어릴 때 첫사랑인데 어때? 그런 소리 있지, 왜? 어떤 여자였는데? 나 잘 몰라 왜냐면 그 친구 시집 잘 가서 애 낳고 잘 사는데 아, 알고 있어? 어? 알고 있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구나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어? 아니지 동창인데 지금도 만나는데 아, 지금도 만나? 오 그럼 내가 옛날에 내가 너를 좋아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 뭐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있지 아, 그럼 그 친구가 친구한테 머리하러 안 와? 머리 안 해줘? 나는 27인데 그 친구도 보니까 꼭 할머니 같아 할머니가 닮았네 어 나름도 어렸을 때 남자친구 없었지? 없었지? 지금도 없어 얼마나 몇 번 병원을 갔다 왔는지 지금은 입을까? 아 병원해? 나름이 어땠어? 난 여자는 울린 적 없지 네? 넌 지금 여자 울렸다고 긋은 거야? 답답하구만 남자 울린 적 있어봤어? 호취하게 아유, 뭐 그냥 때려서 울린 적은 있어도 오르지 내 앞에서는 안 눌던데? 아니, 남자한테 대시마리 받아봤어? 내 말을 더 높은데 영어 알아서 그래 아니, 별로 안 하던데 오, 그래?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좀 틀려진가? 그래 아, 난 고대로인데 아, 진짜? 그친 거 없었어? 신기하다 자연산이야? 타러야? 자연산 양식 아니야? 하는 게 낡아가면서 했는데 한두 군데 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뭐지? 그쯤 다 끝나고 거울 보고 얼굴은 매력 있어 오, 그래? 좋아하는 타입이야? 옛날에 만났더라면 내가 한번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대시 대시 아, 대시 깜짝 놀랬어? 대시야 부담 갖지마 옛날에는 못생겼다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좀 높아 꿈이 크고 그래서 욕심이 많아 이런격이 안 좋구나 자, 다음 질문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세연이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 그러게? 나는 그 나는 잘 모르는데 어 가수 중에 김영중 씨라고 있어 아, 김영중 김영중? 빠바밤 빠밤 빠밤 나름이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 나 누구 닮은 것 같아? 나 누구 닮은 것 같아? 모르니까 외국 배우 중에서는 셀마 헤아기라는 배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누구? 셀마? 설마 닮았다고? 친구야, 부담 느끼지마 웃기는 건 우리가 할게 아니, 오늘 자기 신경으로 나온 거야 여기 진행을 하려고 가족 오락가는 아니야 아니, 그렇게 들려서 우리 친구는 자꾸 가족 오락가는 줄 알아 그래도 우리 친구가 노력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좋아 아, 그래? 아주 좋아 잘못한 거야 또? 아니, 잘못한 건 아니야 잘했어 아까 노래보단 나 그건 그렇고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뭐 김홍국이잖아 어떻게 알았어? 나 하나 더 생각나 뭐? 이남이 울고 싶어라 진짜 나는 진짜 김홍국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내가 옛날에 스키장에 가서 스키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따라오는 거야 계속 아, 김홍국이다! 김홍국이다! 이러고 막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아주 손살같이 달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와서 확인할까 봐 코스엠은 내가 훨씬 더 빨리 길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사람이 코스엠 뭐 길러가지고 나타났는데 김홍국보다는 내가 여러모로 잘생겼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도 닮았다고 그러는 게 참 신기해 뭐 뭐 김홍국이 형이나 친구나 뭐 그냥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뭐 이승철이 형 이승철이 형 많이 닮았다는 얘기 내가 많이 이용했어 20년 득점이야 이승철이랑 계약을 했잖아 형 상대모단 내가 혼자 할게 그래라 이승철은 모창 오랜만에 한번 듣자 그래? 오케이 눈을 떠바라 보아요 가셨나요 단 한 번 보내 치우 잠깐만 근데 이거는 왜 귀에다 대는 거야? 어? 음악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가끔씩 눌러서 가끔 눌러야 돼 이렇게 음을 이렇게 정확히 등등해가지고 이렇게 침 튼기면 또 그게 뚫려